경기도는 청소와 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데요. 올해는 시군과 함께 도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곳을 개선했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수원의 한 공공도서관은 올해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도서관 내부에 마련된 휴게실은 공간이 크진 않지만 냉장고와 밥솥, 테이블 옷장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. 저녁 휴게실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된 경비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. 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안성시청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. 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. 경도는 올 한해 시군과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, 시군 휴게시설 170곳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. 12개의 휴게소가 새로 만들어졌고 한 곳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, 157곳은 환기시설 등 시설을 개선했습니다.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2018년부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한 경기도 현재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 172곳과 민간 부문 57곳에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했고 209곳을 추가로 개선하고 있습니다. 청소경비 등 현장에서 더위나 추위와 쌓아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.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힘쓴 결과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.